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조기 봐봐 한국에서 팔아줘요 한국에서 팔아줘요 한국에 더 이쁘더라 ㅋㅋㅋㅋㅋ 아 그냥 옆에서 경골누가 있어 한국에만 한 번 시켰어요 진짜? 한국에서 살고있어요 한국에만 한 번씩 사이발보 사람들이 시간을 보며 사이발보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이 잘생긴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요. 저는 세계 최고 비보이 크루 진조 크루의 빅박스. 빅박스 제이카 이라고 한다면 반갑습니다. 빅박스 제이카 이라고 한다면 반갑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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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룩에 편집한 지역으로 사 Значит, 동물아시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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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